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웹개발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뭐냐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노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제가 쓰는 거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꾸면 노드가 걔를 알아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껐다 켜야 됐죠.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제가 여기서 노드 앱.js라고 하고 앱.js 파일을 수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컨트롤 C로 껐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지만 수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행이 되면 걔는 거기서 계속해서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실행하기 전까지는 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또 실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슈퍼바이저 앱.js라고 노드 대신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코드를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제일 위에다가 헬로우 코딩 헬로우 헬로우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꺼졌다 켜진 거죠. 스타팅 차이드 프로세스 위드 노드.js가 나오면서 코넥티드 삼천 포트라고 되면 요게 다시 출력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고 다시 세이브를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왓치라고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보고 있다가 어떠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요 슈퍼바이저라는 것이 자동으로 노드를 내부적으로 껐다 켜서 실행을 시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도구도 많겠지만 저는 요거를 간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도구의 사용방법 또 설치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npm의 홈페이지로 오셔서 거기에서 어... 슈퍼바이저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요런 게 뜰 거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콘솔을 열고 자 이 콘솔에서 어... npm install 그리고 슈퍼바이저 어려워요 단어가 마이너스 g 하면은 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패키지가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g는 글로벌의 약자입니다. 이 컴퓨터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전역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앱.js라고 하면 똑같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하면 얘가 자동으로 노드.js를 껐다 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드.js를 껐다 키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키는 그런 불필요하고 짜증나는 과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짧으면서 여러분한테 어쩌면 강렬한 인상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슈퍼바이저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음 더 편했겠죠? 더 편했는데 여러분은 더 편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슈퍼바이저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시켜보니까 어... 귀찮은 거죠. 그리고 그 귀찮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을 때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요 도구를 쓱 여러분한테 내미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좋은 도구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자신의 어떤 삶의 맥락에서 또는 어떤 일의 맥락에서 필요하지 않은 도구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은 그 도구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성숙된 순간에 그 도구를 만나면 정말 이렇게 눈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슈퍼바이저라는 이 도구가 아니래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뭐 간단하게 쉬어가는 시간이었고 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도 슈퍼바이저를 이용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보세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이 매뉴얼에 보시면 슈퍼바이저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을 하다보면 좀 더 이것만으로 기본적인 사용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매뉴얼을 좀 보시고 예제들을 좀 보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를 궁리에서 스스로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